한글자막 by 박진희 안녕하세요. 원하신다면 이렇게 화상통화라도 하고 싶다고 어? 정말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레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와주셔서 엑소 관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녹화 영상 아니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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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00% 실시간으로 원격이 되는 거 맞죠? 네. 아 레이씨 관리차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중고에서 영광을 찌고 있습니다. 아. 네. 놀이다. 중고에서 영광을 찌고 있습니다. 오늘 컴백인데 같이 못해서 많이 아쉽죠? 뭐하고? 네. 많이 가고 싶어요. 멤버들. 어휴 우리 레이씨 지금 한국말이 굉장히 저돌적으로 많이 묻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 꼭 10사람이 1사람 있는 모습 빨리 보여주세요 한잔하자고 우리 이번 컴백 완벽한 모습을 보여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가 한잔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단체문자방에 많이 남기는데요 사진도 많이 보내고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고 빨리 내일 모레 들려요? 네 너무 취하신 것 같은데 시차가 없을텐데 과연 기초로 오면 내일 만나게 될텐데 그때까지 몸 건강히 촬영 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짜요 이게 아니요 여러분과 기자분 기자분 감사합니다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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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돌변하며 감당하기 힘든데 슬로우랍 내뉴습 답은 없지 그저 멍하니 바라봤어 내가 도전할 길을 비춰준걸 제и 요 지구 천연맨 말씀 정리 정리 정리